자, 종목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캔들 보이시죠? 다양한 종류의 캔 12개가 있습니다 캔 멀리 보내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요 자, 이 게임은 훈민적인 이탈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망했다 아, 여기? 지현아, 나 안 할 자신 있어 내가 해봐야 무슨 우리 팀, 저쪽 팀 그거밖에 없어 그걸로 생각해 근데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걸리면 그때까지 나와있던 자기 팀 캔 있잖아요? 싹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 빨간색 스티커로 하겠습니다 빨간 팀? 이거 저기로 붙여놓으면 그냥 공격이 안 돼 컴온! 레츠고 레츠고 맥스 도전! 도전! 나쁘잖아, 나쁘잖아 우리는 길목을 막아놓은 거야 어, 그럼 누가 출전할까요? 왜, 왜, 왜? 복숭아, 복숭아 선택했습니다 갑니다, 가자 갑니다 넌 아예 둘러간데 에헤헤이 넌 아예 둘러간데 에헤헤이 잘했어요 형 인간보다 잘 안 간다 지훈아 골뱅이 잡아 네, 골뱅이 그리고 참치 쪽으로 공략해도 돼 응, 그렇지 쳐내버려 그냥 강함하게 강함하게 도전! 백도둑 까버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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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지훈아! 에이, 시럽! 지훈아! 에이, 시럽! 에이, 시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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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왜? 봤냐고 방금 뭐라 했어? 너 봤니? 라는 걸 영어로 했어요 응 그리고? 우리는 아예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야? 뭐라 그랬는데 아니, 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죠 결심? 시댁 자, 박수! 야! 경진대? 네? 야, 그럼 평소에 쓰지도 않은 영어로 쓰고 시댁이 뭐야 시댁은 들어봤어도 시댁 뭐야 자, 제가 한번 출전해 보겠습니다 어? 이것저것 들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까다롭게 해야지 아, 까다롭게 해야지 룰인데 룰은 룰이지 자, 룰. 아인지 알았던 거 조금 세게 해볼게요 내 눈을 바라고 과감하게 해봐 아LR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좀 괜찮아 역시 좋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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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하게 가감하게 골뱅이까지 밀어붙여 나는 그냥 다 까버릴게 까버려 그냥 까버려 이걸 차서 두 개 다 날려버리면 안 돼? 와 그럴 가능성이 와 그럴 가능성이 정말 해볼게 안까지도 돼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되지 지금 너 할 수 있어 ximaks 낙입니다 가운데만 놓으면 확 박아버릴까? 그러면은 저희는 나쁜 짓을 굳이 하지 말자구요 파란색 pot 스틱 오오오오 ä 어어어!! 기회도 우리야 기회도! 기회도 우리야! 기회도 우리라고 했어 마치 기회 우리지요? 뭐라 변명할 게 없네 이거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거야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걸 또.. 형 감각을 믿어!ängen! 형의 감각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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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좋다, 아오, 나쁘지 않아, 지워져, 괜찮아, 잔잔하네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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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괜찮아, 황도로 가보자, 우주 끝까지, 도대체 어디 멜로디를, 어디 멜로디를, 달려 들어왔어, 잘했어, 하고 싶은 거, 초반에 다 해줘, 초반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뭐라 하네, 이거를, 황도로 가보자, 우주 끝까지, 아, 진짜 내 걱정이 기울여서, 나를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 갑니다, 아, 어차피, 이쪽 팀이에요, 이쪽 팀이에요, 라인을 지켜야, 라인을 지켜야죠, 어, 왜, 그러니까 왜, 100% 한다니까, 100% 한다니까, 100% 한다니까, 어, 100%요? 이제 우리, 자, 겨, 박, 탈!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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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그냥 세게 넣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어, 편하게, 그래, 지현이가 이거 한다니까, 아웃, 아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 난가? 나일걸? 민호야, 민호,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포기할 적이 많아, 갈게요, 갈게요, 우리가 한 번 더 남아주시고요, 민호, 하여튼, 여기 좋은 포인트 봐, 이게 벌리 나면은, 나왔어요! 좋은 포인트 봐, 걸린다면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와, 나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야, 그거 얘기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이걸로 이겼다 이겼다, 이겨 와, 이걸로 이겼다 이걸로 이겼다, 이거는 이걸로 이겼다, 이거는 이걸로 이겼다, 이거는 지훈아, 편안하게 해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안정적이었어 안정적이야 그리고 깡통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최대한 멀리 마지막에 굴러 기회 Def want 3, 4, 4, 4, 3, 4, 4, 3, 4, 4, 4, 5, 6, 6, 7, 8, 9, 10. 내가 나가 있을까? 안 돼, 안 돼. 아주 귀여워요. 동전. 지금 왜냐면 수근에 몸 풀렸어. 어때요? 너무 세게 던졌어. 아니, 생각보다 가볍네. 그거 보여, 그거 보여. 내 거. 초록색 깡콩.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 어차피. 없어, 없어.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죠? 잘해보려. 잘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잘했어. 이런 똥. 이제 이쪽 가족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겨. 그러네. 왜 자동으로 이겨? 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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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까봤어. 잡아서 까봤어. 잡아서 까봤어. 신의 질문, 신의 질문.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어차피 하는 건데. 손, 맛. 어? 손, 맛. 왜? 왜? 나야. 왜? 지훈이 다음이 나잖아. 형 다음이 나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팀이 넘어갔는데. 팀이 넘어갔는데. 중간에 한번 영어 써서 넘어갔잖아. 팀이 넘어갔다고요? 됐다. 얘 뭐야 근데? 됐다. 얘 뭐야 근데? 나지. 공격? 정말 좋았어. 호동 공격? 좋아, 기세 좋아. 결국 못 먹을 거야? 기세 좋아. 다 왔거든? 맞아. 조심하면 돼요. 내가 거 furtherest dukeumops. 그냥 살짝 붙잡기. 그냥 살짝 붙잡기. 으urghar restart. 밀 때는. 으악! 으악! 으르를 입었다고? 침착해요, 침착해요. 까만 있어. 대박. 대박 멋있어요. 까만 있어. 침착, 침착. 너린 영상. 침착. 뭐 아니면 도로 얘가 제일 까고 거기에 멈춰 있어야지. 제일 까고 거기에 멈춰 있어야지. 형, 해봐봐. 할 수 있어, 형. 도전! 시원하게. 형의 감각을 믿어. 끈하게. 형의 감각을 믿어. 끈하게. 야, 나가면서 나가. 침착해, 침착해. 근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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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하나 남았지만 저쪽 팀 순서이기 때문에 강호동, 송민호, 조기현. 승! 불안타! 자, 두 번째 경기. 미니 탁구 경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니 탁구. 미니 탁구. 3대3 탁구 대결을 하는데. 3대3이야? 15점 내기를 하는데. 네, 총. 15점 내기를 하는데. 앞 구간 5점, 중간 구간 5점, 뒷 구간 5점을 각자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하세요. 오, 재밌는데요? 오,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영어를 썼다. 또는 그 팀에서 영어를 썼다. 0점으로 갑니다. 오, 좋네. 1점 빼고, 2점 빼고. 0점으로 갑니다. 0점으로 갑니다. 0점으로. 오케이. 순서는 어떻게 해야되나? 저희 팀의 1번은 버리고 가는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저 이수근입니다. 끝마! 오! 에이! 저희 팀의 순서는 저희 팀의 최강자인. 송민호! 성원회! 기내! 저로 공. 기정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경기. 원효! 뭐라구요? 아직 아직 못 시 안 했잖아요 아직 점수가 없잖아요 서비스도 위험하네 이왕이면 연습 좀 하게 서브 건 없이 바로? 네 이제 안 해 이제 절대 안 해요 이제 절대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이수국 계속 치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5점 내고 또 0점 돼서 또 5점 내고 걱정하지 마 저기 이거 친 것만 세 봐 얘 혼자 4세트 쳤어 시작! 뭐야? 뭐야? 이겼다! 와 대박 갑자기 너무... 근데 갑자기 너무... 한 번씩 치는구나 좋았어 믿을 수가 없어 2대 심 부리지 마십니다 늘 침착 너 침착 너 침착이구나 저 정말 잠재력이 있어요 어허허허해 괜찮아 그냥 넘겨주면 이기는 거야 빵싱! 이야 빵싱! 흐름 있는 거 왔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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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꿔 바꿔 같이 하나 내가 할 차례 아냐 내가 할 차례 아냐 내가 할 차례 아냐 자 제대로 갑시다 힘내라 우리 티 힘내라 우리 티 할 수 있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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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대0 4대0 괜찮아 4대0 괜찮아 3대0 민호야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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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2점 가서 그럴까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3대0 우리 가져 내가 봤을 때 이 둘이 계속 칠 것 같은데 아니야 안 해 조심해야 돼 나 입 조심하고 있잖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오케이 괜찮아 그렇지 절대 못 됐네 우와 가자 지훈아 가자 지훈아 예술이다 지훈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하자 표지훈 정정당당하게 아싸 좋다 아싸 좋다 내 뜨먹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아니 그리고 마땅히 쓸 뭐도 없었어 근데 왜 긴장을 하고 그래 수근아 가자 가자 힘내자 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표지훈 공개하자 공개하자 표지훈 감았다 아리 아리 쓰리 쓰리 이 타管 신고삼 9점이니까 넘기고In 입조심 안해 입조심 안해 내가 다 мет다히 알아 이겼을 때 순간 폭발하는 그때를 조심해야 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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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해 들어간다 타자 오! 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살고! 하하하! 폼이 왜? 폼! 폼이 영어예요. RL! 함생 품사가! 함생 품사가? 들어간다. 오! 오! 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살고! 폼! 폼이 왜? 폼! 폼이 영어예요! O-R-L-F 인정하면 할게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취하는 몸의 형태 영어로 F-O-R-F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 폼 때문에 죽고! 폼 때문에 죽고! 자세히 살고 죽고 폼생폼사가 영어예요? 폼생폼사가 영어예요? 그냥 지현아 미안해 그냥 제키의 노래하고 싶었어 잘했지? 근데 잘했어 노래 딱 맞는 말이었어 그럼 몇 때문에 시야죠? 0대0? 0대0 재영! 자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왜? 너희들이 원했던 거 아니야? 야 이제 막 할게 누구야? 누가 서브인데? 0대0행정 서브 서브에서브에서브에서브를 넘겨줘야지 그걸로 옮겨준다고 또 썼잖아 가져가 가져가 이제 실수 안 할게 파이팅! 파이팅했어 우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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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완전 공격이 잘 되었거든. 너무 시원하게 들어갔어. 렛츠. 렛츠요. 다시 하는 게 있잖아. 이게 지금 게임에서, 게임에서. 오 0점. 가만있어. 이제 진짜 진정. 여기서 진정이야. 이제 기회야. 자, 한 번 해봐. 찰스전아, 찰스전아. 찰스. 포메살 이거 죽어. 포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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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메살. 또 빤빵빵이야. 한 마디도 안 할게. 한 마디도 안 할게 이제. 진짜. 그걸 매너가. 어차피 없어. 미쳤구나. 오늘 유난히 많이 쓰네. 유난히 많이 쓰네. 나는 진짜로 오줌 따고 나올게. 진짜 진짜로. 그만. 혼자 해도 너무 죄다 없어. 엇텔 좋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괜찮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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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미안해. 기권학교, 기권. 우리 기권학교. 안 끝나 오늘 안에 이거. 기권성 있다. 기권성. 순서만 끄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 안에 안 끝나. 저기 이거 친 것만 세봐. 얘 혼자 4세트 쳤어. 점수만 세봐. 그럼 우리 10점만 하자. 우리 승훈 혼자 4세트 쳤어. 자, 이대로 3-3-3 갈래요? 3-3-3. 3-3-3. 3-3-3. 3-3-3. 3-3-3. 3-3-3. 한 번만 믿어줘. 오케이. 대신 지금 저희 점수 하나 있어. 아닌데. 3-3-4 가자. 3-3-4. 3-3-4. 이제 나 진짜 말 안 할 거야. 뭐라 하지 마. 이제 서로 권유 안 하기. 그리고 말 보시지 않기. 노 유도. 노 유도. 이거 안 끝나. 이거 안 끝나. 이거 진짜 어렵다. 심지어. 심지어. 통글릭 씨를 영어로 했어. 말도 있어 보이는 영어도 아니고. 오유도. 진짜. 밤새도록 찍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아무 쓸모도 없는. 3-3-4 하자. 아니. 와서 탁구는 한 번도 안 치고. 영어만 계속 하고 있어. 여기서 영어가 늘어갈 것 같아요 형. 진짜 오늘 한 번도 안 쳤네. 자 가자. 대신에 스피드 있게 말 아니면. 3-4-4. 3-4-4. 3-4-4. 출통. 왜. 대형. 대형. 그렇지. 때렸어. 이루야. 너. 네가 끼는 게 아니고. 때리라고 해가지고. 왜. 저게 말을 들어. 때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지훈아. 잡았어. 잘한다. 잘했어 지훈아. 잠깐만. 지훈아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 배가 나왔냐. 우와아아아. 와아아아.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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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엄청난 감각. 감각. 엄청난 감각. 강각. 아악. 아악. 아악. 브랜드 백인데. 오. 잘 들어갔다. 오. 아. 아. 오. 오. 와드의 삶입니다. 첸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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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즈, 첸즈다 어, 교체! 아이, 그쪽에서 너무 아... 유도하지 마세요 아, 자꾸 그렇게... 잘했어! 1, 2, 3 잠시만, 우리 바꿔야 돼요 어, 마지막 시작 나왔습니다 시작! 오케이 approaching kafGER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older님, 드디어! 드디어! 강하도다, 강하도 상 싫으면... 강하도! 싹 닦았죠? 강화도 오, 이 스키 못 빠질 것 같아 괜찮아? 아까 때린 게 없다고 했잖아 오, 진짜 등동 승부다 강화도다, 강화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독점 없이 괜찮아요 이기고 있어 치세요 이기고 있어 왜냐면 저렇게 누찬아 100% 실수해 100% 실수해 100%! 가만있어 괜찮아 가만있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 가만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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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버리자 이제는 무드할게 1, 2, 3 3점이야, 형님 다이겨둘 와 너무했다, 이거는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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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았어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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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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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순서 형순서 진짜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아 근데 너무 희석하다 괜찮아 분명히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뭐가 원어민이래서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무조건 나와 그럼 나오지 무조건 나온다니까 지금은 알지? 아니지 지금은 이제 그냥 컷 한 점 한 점 한 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되면 뭘 숨어질 수 있어 뻔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회전 중 이거 뻔한 거 들어오잖아 안 됐어 이겼어 이겼잖아 일단은 2 대 3 저 팀에 적작이 목을 땄잖아 저 팀에 적작이 목을 땄잖아 어이 잘했어 개찬아 개찬아 그만해 줘 잠깐만 잘 말했어 잘 말했어 그거라 으아 으아 몇 시간을 한 거야? 힘들다 흥민정은 나 봄에 살고 춥고 봄에 살고 봄에 살고 봄 봄이 왜 봄 봄이 영어예요 봄 봄 봄 봄 봄 봄 봄 awe 나 좋 시 價 됐어 자 그러면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윷놀이. 윷놀이 뭐? 말 잘라요. 말 기가 막히겠네. 홍구전이잖아요. 전통 경기. 윷놀이로 승부를 가르쳐요. 재밌겠다. 근데 이 윷놀이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전래동화 특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윷놀이입니다. 이 윷놀이 게임 시작한 이후로 한 명이라도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팀은 리셋입니다. 말이. 감탄사 와우 이런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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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라차차! 자, 맛있습니다. 이야, 이건 되겠지? 하늘이시오. 지리산이시오. 똥을 싸라. 저를 도와주소서. 개. 이거는 잡히기 쉬워, 개가. 형님 먼저 하실래요? 내가 먼저 할까? 누가 할래? 먼저 하셔도 돼요. 니가 잘하니까. 윷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개는 잡히기 쉬워. 하나, 둘. 막 없다.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왜 그러네? 아, 진짜 왜 그러네? 기회, 박탈. 자,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했어? 세 번 했어. 아니, 그러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출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나랑 영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출발. 그건 맞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잡는 거. 그러면 원점?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것도 빼는 거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디. 바디? 오케이, 바디? 오케이. 오케이. 나 호동형 씨 순간에 우린인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를 세 번 해길래. 오케이가 제일 위험하다. 오케이가 제일 위험해. 자, 가자. 갑니다. 이제 쉬지 마. 아, 이게 선발로 가는 게 쫄김을 줘야 될 것 같아. 얘기는 계속 해야 돼. 선발이면 윗이나 뭐 해야 돼. 컷. 뭐가 안 나오겠다. 어, 헐. 헐. 발로 쳤지? 발에 걸려가지고 지금 걸러 온 거 같은데. 일단 안 하지. 지하자 하면 좋다라고 외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지하자. 좋다. 아, 아깝다. 도. 자. 형수님. 오케이, 좋은 시작. 오케이, 좋은 시작. 오케이, 좋은 시작. 유현이 너무 말 안 한다. 형수님 시작. 뭐라고 했어요?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오케이를 해? 뭐라고 했어요? 좋은 시작을 하는데. 오케이, 좋은 시작이 뭐니? 아, 진짜? 야, 좀 가자! 가지를 못하네, 가지를 못해. 좋아하러는 얼마나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말이 많은데. 형, 개. 야, 너는 말을 안 해. 던져, 던져.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던져, 던져. 던진다, 던진다. 개. 개. 와우.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새로 가야지, 새로 가야지. 새로 갈게요. 새로 갈게요. 새로 가야지. 자, 갈게요. 잘 던졌어. 지화장. 좋다. 걸. 야, 얘네 대박 사건이네. 먼저 던진 거부터 가야 되잖아, 얼른. 자, 잡아. 윗, 윗 한 번 가자. 가라, 가라. 훈아. 지화장. 훈아, 좋다. 훈아. 완전 똥소. 얘는 맨날 도만 나오네. 아, 도하고 뒷도 나오면 우린 바로 나가, 하나. 그렇습니다. 아, 그래? 백도 노며요? 아, 그래? 백도 노며요? 내가 뒷도라고 얘기했잖아. 좀 전에 뒷도라고 얘기했잖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하강! 좋아. 자, 가겠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머쉬룸 프라이, I like it. 오케이, are you ready? 자, 하늘 위로 던져버릴게요. 하늘, 스카이 스카이, 오큰바디 스카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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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좋아, 좋아, 좋아. 야, 근데 원래 시간차 공격은 없어. 한 방에 던져야 돼. 야, 근데 원래 시간차 공격은 없어. 한 방에 던져야 돼. 진짜 백도 빨리 던지기나 해요. 플란동 5K를 세 번 하지 않나. 무슨... 누가 보면 영어 강사인 줄 알겠어요. 내가 지금 무분별한 평상시에 외국어를 많이 하려 하는가 봐. 강대장, 12살 잘 들어. 강대장? 모만 나오면 싹쓸이 해버릴 수 있어. 우리가. 알았지? 어떻게 해? 오케이,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하려고. 아, 진짜로. 우리가 외려를 많이 쓰는구나, 진짜. 아니, 국민 MC. 대한민국 MC가 왜 자꾸 영어를 써. 와... 국민. 국민 진행자. 국민 진행자. 갈까? 네. 가세요. 모나라! 아, 없어, 나갈게. 없어, 나갈게. 없어, 나갈게. 나갈게 없어. 와, 아까에서 완전 대박했는데. 무조건 돌려서 했어요. 너네가 이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누가 돌리는 거야, 이게? 어차피 여기. 지하장! 좋다! 이거 와가라, 아이고. 아, 진짜. 어차피 도였어요. 아까 저기 엎어져 있어. 아, 이거 떨어뜨리는 걸 그러면 이걸로 던지고. 그렇지, 피오야. 그러면 안 되겠지? 아, 피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지훈이구나. 빼! 나 피오라고 그랬어. 아, 피오야, 피오야. 아이고. 이름이 피오 같아. 원호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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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하자! 지하자, 지하자! 얼쑤! 육공! 아! 우린! 그렇지. 오버. 걸! 걸! 아... 무! 역시, 역시, 역시. 갑니다요! 좋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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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영어해도 되잖아, 우리. 이제 되지, 이제 되지. 왔다! 컴온! 레츠 고, 레츠 고! 왔다! 컴온! 야, 레츠 도, 레츠 도, 오케이? 컴온! 레츠 기릿! 레츠 기릿! 바르타이! 해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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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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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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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MC! 국민 MC! 6불만 버리, 벙어리! 어리야! 한 대 때려줘! 12살! 노 터치, 노 터치! 아, 돈 터치! 수유! 아, 을 수유! 나 모습 한 줄 몰라. 수유기래, 수유. 야, 무슨 일이야! 야, 그런 걸로 구기한 엽기! 야, 바람을 수유에 수유하네! 수유가 아니야! 야, 소울! 하지 마! 다른 하지 마! 다른 하지 마! 다른 하지 마! 수유가 아니에요, 수유가 아니에요. 일단은 큰 놈만 나와야 돼, 우리가. 알겠어. 큰 놈만. 알겠어. 지하자! 할 수 있다! 좋다! 야차차! 야! 아, 개, 개. 아, 개, 개. 욕한 거 아니지, 욕한 거 아니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줄 거야? 우리가 다리를 놔주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아, 그럼! 말 하나만 우리가 계속 잡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츠 게이릿! 우리 화이팅해! 우리 화이팅해! 누구죠? 나 했으니까. 화이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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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탈락! 탈락! 잘 먹겠습니다! 나는 수융도 참았는데! 우와, 너 진짜! 뭐가 화이팅인데! 화이팅해, 화이팅해! 화이팅해! 화이팅해?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지훈이 형 아니야?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형! 지훈이 형 형 형! 나야? 나야? 호동이 형, 다음 형 형! 그 다음 이제... 진짜 미안해, 우리 편한테! 우리 팀 아임 쏘리! 진짜 진심!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자고! 미안하다, 진짜 지훈아! 기망의 끈을 놓지 마자고요! 근데 우리가 쫓아가면 돼, 하나 잡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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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쫓아가면 돼, 하나 잡자고! 사모, 사모 하면 끝나죠! 사모? 사모! 사모! 사모합니다! 개는 잡기 딱 좋다! 개는 안 좋아! 나야? 난가? 우리는 경찰이 3명이야! 가! 개 마음부터, 개! 그래! 아사아사! 진짜 매너 있게 던졌다! 개, 봐봐! 자, 잡아, 잡아, 잡아! 개, 봐봐! 자, 잡아, 잡아, 잡아! 이제, 이제 대역전성이 시작됐어! 우리가 개가 나와서 저거를 같이 실을 수 있나? 실을 수 있지! 그럼 한 번 더 하나, 우리가? 아니지! 무슨 소리야? 실으면 끝! 잡아야만 실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상대편 걸! 가만히 있어? 아까 다 얘기했다고요! 야, 이분 내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네!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한 번! 그 하이라이트로! 그 하이라이트로! 하이라이트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라고! 미안한데 가끔 얘기하면 영어를 써!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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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야, 힘 많이 빠졌다고! 하이라이트! 길기도 하다, 영어 단어도! 하이라이트! 지훈아! 지훈아! 미안하다, 진짜! 형들이 할 말이 없다! 그래도! 금방 가자! 네, 가자! 어, 거울 좋아! 근데 여기서 이기려면 세 개 다 엎어서 가는 수밖에 없네! 다 엎어서 가야 돼! 다 엎어서 가야 돼! 아니, 우리는! 우리는 그쪽 팀 거 하나만 계속 잡는다는 팀! 팀 빼! 팀! 에휴... 저쪽 녀석들 거! 고마워요, 진짜로! 진짜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라! 같이 먹자! 다 우리 식단이네! 나는 같이 먹어도 돼요? 형 덕분이에요! 어? 아니, 이 정도면... 이번에는 같이 먹어도 돼? 야, 공로를 인정해줄 만해! 그래도... 우리, 우리 쪽이야! 내가 봤을 때! 가자! 우와! 윗, 윗, 윗! 잘 던진다는데... 이거 끝났다! 잘한다! 이거 끝났지? 잘하고 그냥 하시다! 이번 놀이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 이익이 승단이 이겼다! 우와! 우와! 흠만한 줄 알았어! 놀래라! 이겼다! 흠만 쳤다! 이겼어! 이 지현이가 잘 던지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저 팀 너무... 아!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 한 거야?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 한 거야? 저쪽 식구들이라든지! 저쪽 식구들이 잘하네! 잘하네! 유단이면 뭐 한 번 나와라! 잡자 좀! 제발!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뭐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수님! 보여주세요! 이야, 진짜 잘한다 근데...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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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야, 민호! 그게 너야! 너는 힙합 인생이 영어인데! 이번 건 컸다! 이번 건 컸다! 좀 컸다, 좀 컸다! 이거 나오면 돼! 이거 나오면 돼! 이거 나오면 돼! 오! 오! 유! 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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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2, 2, 3, 5, 6, 7... 잘한다, 이게 낫다! 이제는... 이제는... 고미자가 이거로 뭐냐? 큰 거! 12살! 큰 거! 큰 거! 쭉쭉 갈 수 있게! 형수님! 친구야, 너 오디오가 너무 귀여워! 너 오디오가 너무 귀여워! 야, 뭐가, 뭐가 빛나고? 야, 뭐가, 뭐가 빛나고? 수근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근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우리 다들 입조심해.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정말 자세를 바꾸자고. 정말,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미쳤나 봐. 가자, 가자. 허덕이 형 파이팅! 허덕이 형 파이팅. 지금 말은 하셔야죠. 큰 거, 큰 거. 자, 어때? 야. 어버여, 어버여, 어버여. 배가 나가야지. 대박. 개맨이야, 진짜. 땡큐. 왜냐하면. 뭐가 나와도 돼. 잡아! 우리도 쫓아갈 거 많아. 맛있겠다. 혹시 역사 가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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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지. 네? 네? 지시 내린다고 할 필요 없어. 기다려도 돼. 뭐야? 그게 뭐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아니.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 예능이 늘었어, 뭐. 해야죠. 아니, 무슨 지시를 어디서 내리는 거야?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우리가 이기자! 이기자! 지하자! 좋다! 가만있어. 가면 돼, 가면 돼. 이야, 개화신. 엎어, 엎어, 엎어. 그렇지, 엎어. 이게 최선했어, 이게 최선. 맞지? 완전 맞아. 유, 도 나오면 돼. 유, 도? 맞아, 맞아. 유, 도 나오면 돼. 그냥 던질게요. 큰 거 하나만 나와라. 드디어 기운이 기운 건가? 동생아, 큰 거 하나만 나와라, 진짜. 알겠습니다, 형님. 정지. 정지. 정지가 어디 있어? 우리 쪽에서? 무분별함? 외국어, 남녀가 해서 하면 완전 생정색. 생정색. 알아듣겠니? 난 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영어를 한 번 안 쓰다가 이렇게 말이 어려워지나? 우리나라 말이. 이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개. 좋아, 좋아, 좋아. 얘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를 가야지, 얘를 갔지. 그리고. 개 잡으면, 개로 잡으면 돼. 개낀을 주는 거, 우리가. 이게 어렵단 말이야. 좋아자! 좋다! 개다! 이거 개지, 잡았잖아. 개다! 오케이. 한 번 더, 어? 개로 잡아야지. 한 번 더, 어? 괜찮아.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친구야? 짜릿하고 새로워요. 새로워? 뉴트 한 번 가자. 뉴트. 뭐? 어? 뒤로 한 번. 뒤로 한 번. 어? 야, 이거 안 좋은데. 개밥이야, 개밥. 개밥. 개로 잡아. 먹자. 여기는 개의 화신이시잖아요, 여기. 그냥 잡았다고 할까? 던지면 개 아니야. 던개, 던개. 던개! 몸을 던지면 던개. 제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던개! 몸을 던지면 던개. 제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개! 개! 엉덩이 다음에 개가 나와. 어떻게 해? 개 한 번 더 좋아. 진정해, 진정해. 한 번 더. 개 한 번 더 좋아. 몇 판째 개가 나오는. 개 한 번 더 좋아서 옆으로 꺾어가면 우리 확률 있어. 아, 진짜. 친구야, 친구야. 개리, 개리, 개리. 잠깐, 잠깐, 잠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내려, 내려. 내려. 형제들이여, 진정해. 제초 타임, 제초 타임. 말 자체를 하지 마.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형제들이여 지금. 기분 좋음을 나누라.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해야죠. 기분 좋음을 좀 나눕시다. 조. 정지. 조. 우리 할 때는 이렇게 말하려고 해놓고. 나쁜 팀들. 나쁜 팀들. 나쁜 팀들. 왜 했다고 뭐했어요? 뭐라 그랬어? 유타 한 번 던져. 유소도 던지어. 뭐라 그랬어? 유타 한 번 던져. 윗. 윗 한 번 있어, 윗. 윗 던져. 뭐라 그랬어? 나쁜 팀들. 나 지금부터 말 한 마디도 안 할 거야. 그런 거 안 된다고. 내 맘이다? 그래서 뭐가 지금 날라갔노?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거 하나 날라갔어. 다시 아직 안 끝났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빨리 해주세요. 와, 진짜 개. 내가 왜 했지? 하실 분들은 하세요. 아니, 아니. 윗, 윗.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닌 거잖아. 아니, 윗을 봐야 된다고. 윗개, 윗개. 윗. 개. 누구야? 지원이 형. 자꾸! 지원이 형. 나라가 이거야. 지금 유시나 와야 돼. 유시나 모. 갑자기 또 안 나오기 시작하냐. 거의 뭐. 유시나 모. 아니, 할 수 있어요. 지화자. 지화자. 개만 나와. 말린다니까, 이제. 개를 잡고. 와. 가만히 있으라고. 개 아니면. 도지 뭐. 개 괜찮고, 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큰 개 나와야. 걸만 안 나오면 돼. 한 번 더 던져서. 좋죠. 도망갈 수 있는 거야.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걸만 안 나오면 돼. 근데 걸만 안 나오면 돼, 걸만. 나와라. 나와라! 못 타! 나와라! 나와라! 못 타! 걸만 아니면 되는데 걸러왔어. 아니지. 개가 위험하지, 저쪽은. 저쪽 애들이 개가 잘 나와. 그래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냥 뒤에 있는 애를 그냥 해가지고. 승부 보는 거 어때? 12살. 12살 잘 들어. 얘가 걸러오면. 이쪽 애들이. 도, 개, 걸 다 잡아. 그게 승부니? 얘기를 해봐 봐. 안 잡는 게 없네, 거기 놔두면. 그러네. 하나도 없어? 도, 개, 걸, 윤모 다 잡네? 잡히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운명이야. 그쵸. 뭐 어차피 영어도 모르잖아요, 이걸로. 자, 우리는. 시작하세요! 개 나오면 좋네요. 그치. 걸 나와도 좋아. 도 나와라, 뚝짝! 걸도 좋아. 도도 좋고. 도! 다행이다. 이제. 좋았다. 가만히 있어. 갈 수 있었는데. 잘했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갈 수 있었는데. 잘했어! 갈 수 있었는데. 이거 아직 모른다. 갈 수 있었는데. 출발. 지워져! 큰 거! 지워져! 큰 거! 큰 거! 내려. 지워져! 출발! 내려. 진정해, 진정해. 기분을 내려. 진정해. 진정해. 제발 진정해. 여기. 와, 이게 또 이렇게 풀리냐. 민호야! 실수하지 않을게. 내려. 내려 내려. 얹었다. 잡는다고? 근데, 형. 형! 뭐부터 가야 돼? 뭐부터 가야 된다고? 뭐부터 가야 된다고? 아니지! 이걸로만 모를 안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뭐 가서 새로 가서 엎으면 형한테 되게 유리한 거지. 내가 이렇게 끝까지 알려줘야 돼? 괜히 말했나? 잡힐 걸. 너무 고마워! 지금 외국어 나오면 완전... 자주, 자주! 재미있지 않아? 겨윤도 없어. 개 나오고. 우린 도개. 도, 도개 나오죠. 근데 개가 제일 좋은데. 저기가 걸. 도개! 도... 걸! 친구야! 걸! 친구야! 걸! 뭐야? 개다. 개다. 잡자. 잡으러 가자. 우리의 모든 운명은 12살 너에게 달려 있어. 달렸어. 알겠지? 만약 네가 도를 하지 않아? 너 다 먹어. 도 나오면. 도 나오면 우린 승산이 없어. 없어 없어. 부탁하마. 부탁하마. 혹시 도가 나와도. 제내 나오고. 아들아, 아들아. 대역전 서사를. 대역전 서사를. 대역전 서사를. 우리는 걸러와야 돼. 걸러와야 돼. 걸러오면 끝이죠? 여기가 걸러오면 끝났어. 난 너한테 실망이야.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간다. 가자. 가자. 좋다. 그래도 그래도. 도. 무조건 던지면 개네. 모두 아니야. 육도 싫어. 오로지 도. 자자. 좋지 않다. 도 나와라. 도 나와라. 도 나와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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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요. 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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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크게 던질게요. 크게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자. 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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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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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아.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야.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야. 나에게 힘을 줘 형들. 동생아. 안 돼. 힘 주다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근데. 크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안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 힘 빼. 힘 빼. 윤나오면 끝도 아니지만 덜 나와도 거의 끝이야. 지화자. 좋다. 좋지 않다. 내려. 기본 그냥 내려. 윤나. 버리지 마. 희망 버리. 윤 씨 있어. 왜? 그럼요. 여기서 큰 게 한 방 나오면. 끝나. 우리. 저. 지화자입니다. 지화자입니다. 윤 씨나 뭐 나와도 돼? 큰 거 큰 거 아무거나. 지화자. 좋다. 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가. 그래 많이 가다. 여기서. 큰 거 한 방이면. 끝. 예. 알어 알어. 내보내고. 알어 알어. 알어 알어. 누구야? 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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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하는 거 있잖아. 뒤또 여기서. 뒤또. 그렇지. 뒤또 잘하지. 뒤또 잘하지. 더 나오면. 우리가. 질 수 있어. 안 즐거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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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아들아.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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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인데 안 즐거워. 안 즐거워. 이게 무슨 놀이야. 놀이라며. 놀으라며. 놀이라며. 안 즐거워. 잘 들어. 열 번 던지면. 열 번이 개가 나왔어. 안 즐거워. 뒤또 아들아. 기적의 억전극. 기적의 억전극. 기적의 억전극. 기적의 억전극. 도. 도인데?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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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내려. 내려, 내려. 야, 뒷도 아시지. 야. 우리 지원이 형. 늘 하던 대로 형이. 오늘 좋잖아요. 이게. 끝까지 몰라. 내려. 도. 도? 도가 아닌 거야. 지원이 형. 늘 하던 대로 형이. 오늘 좋잖아요. 이게. 끝까지 몰라. 내려. 도. 도? 도만 아니면 되잖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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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원. 좋다. 좋다. 고.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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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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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제 보여주면 돼.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큰 거 나오면. 큰 거 하나만 부탁한다! 큰 거 하나만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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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용히 해, 좀! 진짜! 장아리 입에 물었어. 야, 장아리 입에 물었어. 개 나와야 끝나! 그래도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한 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말 많이 했어. 아, 뭐가 나오냐. 외치는 건 해야죠, 구호는. 도만 나오지 마라! 개야! 도만 나오지 마라! 개야! 수근이 형 팀장! 저기서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가만있어! 얘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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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12살 팀! 승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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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이랑 가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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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이겼다, 뚱! 이겼다, 뚱! 이겼다, 뚱! 이겼다, 뚱! 그래서 이게 유시 끝까지 봐야 돼. 모르는 거야. 동에 2목만 나오냐, 어떻게 해요? 2목. 안 나오는 건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끝에서 저렇게. 지리산 어미 자신이여!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몰래.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진짜. 이런 일들이. 이거는 진짜, 이게 인생이야. 포기만 안 하면 돼, 끝까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돼. 요새 교훈을 주는 윤모드였잖아. 다 왔다고 7만 원 할 필요 없고, 끝났다고. 다 왔다고 4만 원 할 필요도 없고.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삶이야. 이게 아니다.